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나 정말 기절해버리지? 이거 보라고 너무 귀엽다고 안 크다고 다 듣고 있으면서 왜 안 듣는 척해? 너 졸려? 너 왜 졸린데? 응? 뭐해? 뭐 하는데? 뭐해? 뭐해? 어우 따가워 야 정전기 뭐야? 왜 이렇게 건조해? 어디가? 어? 너 빗어야 되는데? 너 언제 빗을래? 뒷다리는 왜 저로 걷는 거야? 하하하 얼굴이 따끈따끈하네 얼굴이 따끈따끈하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 이거 되게 좋아해 난 캐사디아를 한 번도 밖에서 사 먹어 본 적이 없어 집에 회 먹었어? 뭐? 집에 회 먹었어? 아니 친구가 캐사디아를 한 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 아 그게 처음에 다 마지막이었어 아 뭐 뭐야? 근데 그냥 피규어야? 아 진짜 어떻게 나와도 철수같은게 나오는데 야구마를 갈아 신는 아 귀엽다 스미.. 뭐야 얘 이름이 뭐야? 스미스키? 스미스키 야광 피규어입니다 아 야광이야 어떠세요? 기분이? 아 그럼 못 채우겠는데 그만한다 스미스키 야 이거 비솔 대박이야 가슴? 봤어 안에도 차가 많아? 여기 지하주 차량이 있어? 없을 거 어 없을 거 같은 분위기인데 아 선생님 생일 선물 안 들고 간다 어? 스미야 하이 어? 13만두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? 갑자기 3차오란다가 생긴 3차오란다야 맛있는데? 만두 만두? 음 맛있어? 어 뭐야 일단 만두 날라 이따가 맛있다 홍벨스로 만두 고장났어 찍어서 드세요 소스에 약간 쫄깃한 두부 같아 밥 푸려해서 해야지 너랑 다녀야겠다 님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뭔 소리를 나 미처색이잖아 그냥 화려한 두명 아니야 지금? 야야 저거 키링 키링 진짜 연락 귀여운 버섯 모양을 바꿔 미쳤다 어 키위? 미쳤다 나 파일리플 어? 아나나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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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다고 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동구밭 동구밭이야? 응 하이 비누 받아 나 받아서 세미 줬어 핫불 자 세미가 이거 진짜 맛있다 강력하게 추천한 맛있지 야 이거 뭐야? 풀티드 카라멜이야? 어 맞아 너 어떻게 맞췄냐 근데?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많이 안 단데 달아 달아서 맛있지 않나? 응 근데 비건인 아니 근데 단데 많이 안 달아 어 아 오지아 200m가 너무 높지 않아? 한 번 없어? 100m가 안 높아? 15분 대단한 시차 시차 십자가 만족스러우세요? 아, 진짜 만족스러워봐 여기 카페 아, 페이팔고 여기로 들어가서 올라가래 백숙집 2층으로? 대박 완전 호텔 주식같아 신하긴 했어. 고마워.